우여곡절 끝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항공천법 제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사실상 올해 개청은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여야 정치권에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첫 소식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넘게 헛바퀴만 돌던 국회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드디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던 민주당 조승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여야가 합의하고 이달 안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한 3차례 정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25일 날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의견 차가 큰 여야가 합의대로 오는 25일까지 결론을 낼지도 걱정스럽지만 결론을 낸다 해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처리를 위한 다음 본회의 일정은 가장 빠른 게 11월 9일로 한시가 바쁜 경남도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박완수 지사가 국회를 찾아 장재원 과방위원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만나 다음 달에 본회의 개최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의힘에 건의를 해서 10월 초에 본회의를 한번 개최하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10월 10일부터는 국감이 시작되는 데다 10월 2일은 휴일이라 4일부터 6일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최상의 방안인데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재원 위원장은 적극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10월 초 본회의를 통과해도 연내 개청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법 통과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